채권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0.25%포인트 인상을 일컫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금융투자협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2월 채권시장 지표를 발표했습니다.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8개 기관 100여 명의 채권 보유, 운용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, 응답자 67%는 한국은행이 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. 인상 수준은 응답자 모두, 응답자 모두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예상했습니다. 이는 높은 물가 오름세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등에 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